어? 누구 만나러 갔지? 만나러. 오늘 뭐 깔롱 좀 부렸는데, 오빠. 뭐 못 냈어요, 지금. 선글라스가 또. 미러 선글라스 꼈어요, 미러 선글라스. 부자 오빠. 그런데 날씨도 좋고 뭔가 햇살이 환하게 비치면서. 아니, 오빠들 왜 다 나온 광고 같지? 그러니까요. 제가 만날 사람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.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. 이제 만나러 갑니다. 우리 인피 오빠는 클래식이었거든요. 오빠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실까요? 이제 만나러 갑니다. 엔드 나우. 엔드 나우. 엔드 나우. 이 밤 그를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 된 것. 기타 추는 것처럼. 기타 추는 것처럼, 기타 추는 것처럼. 오 오빠 호흡 좋다 호흡이 길어 호흡이 길어 마이웨이로 가시네요 아 근데 만족하셨어요? 본인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노래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오빠 저렇게 열창할 일이에요? 마이웨이를 그렇게 뺄 일인가? 아니 차에서는 혼자서 열창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대여 길이 되주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저도 이 노래 엄청 불러줬는데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아니 근데 노래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오빠 활동했던 시대에 나왔던 노래들이에요 다 맞아요 우리 나 다 아는 노래야 왜 망설이고 있나요? 뒤돌아 보지 말아요 그때는 되게 많이 저는 이렇게 막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성대결절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싫어 아 그랬구나 아 멋쟁이 봐 저 후드티에 가죽장 봐 콘서트에서는 이제 그 데시벨이 쫙 올라왔을 때 우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노래를 이제 잘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지났죠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교코 챌린지 궁금합니다 뭐지? 음... 더 늦기 전에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지? 나 더블로 사실 너무 그리워요 맞아 더블로 노래를 지금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막 묵극하는 거예요 어? 어? 뭐지? 인천? 아니 근데 여기까지 누굴 뵈러 온 거예요 하트하트 쇼핑백 아 전화하는 거 선물도 있고 지금 꽃다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핑크거든요 지금 왠코 여자야 핑크야 핑크 꽃에 여자야 아 저는 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다면 정말 저 울 거예요 무슨? 네 왜냐하면 지금 노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었고 왜? 그를 만나면 약간 울컥할 것 같다 근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면 저 진짜 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분한테 네 저 꽃다발이랑 저 핑크 쇼핑백 안 어울리잖아요 아니 어울리죠 어? 둘 다 꽃미남이니까 혹시 그분일까 저는 지금 약간 설레는데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떨려가지고 네 아 설마 오현수 씨 나오나 그러면? 어 더블로 더블로 아니야 더블로 한 거 아니야?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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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어? 누군데? 아 김원중 씨 아 나 민족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 못 들었어 아 못 들었어 아 다 못 들었어 아 진짜 꽃미남이 뭔지야 맞아요 꽃미남이 진짜 원조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네 옛날 차원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쁘게 잘생겼어요 어 우리 인표 오빠 편에서는 다 몸짱들만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얼굴 짱들만 얼짱들만 얼짱들만 안녕하세요 저는 90년대 싱악성 라이터 김원준이고요 지금은 예은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저는 음악인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야 원조 꽃미남의 만남이네 완전 청춘 스타들 청춘 하이틀 스타들의 만남 설마 그러면 어? 제주씨 갔다는데 제주씨 아 진짜? 제주씨 형님 어? 형님 형 그냥 현금으로 주시지 그러니까 나도 그럴까 했는데 이번에는 형 주니까 아 진짜 형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잘 지냈습니까? 형 넌 언제 다행이니? 눈빛 봐 그 드라마 근데 형이 여기 진짜 농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데 옛날 그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 무동이네 집 자리 화면 보시죠 옛날 오빠도 제가 참 좋아해 자리 화면 보시죠 이게 90년대 스타일이 형 형 그 금태 안경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안경? 안경 갖고 왔어 어어 가져갔다 갑자기 또 몽짜몽이야 그래 이 안경 이 안경 형 앉아있어봐 앉아있어봐 형 진짜로 그 드라마 야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야 이게 CF네 CF 야 근데 아까부터 뭘 뭘 하면서 계속 다 하시네요 안경도 쓰고 안기도 하고 다 하시네요 원준이 오빠도 저렇게 원래 말이 많았었나? 오빠들이 기본적으로 말이 많아시네요 네 많이 많았죠 형 이 안경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다 사실 이건 딴 안경이야 그때 그 안경 아니야 그때 안경은 이제 얼굴이 커져가지고 안 맞아 편집해 주세요 형님 우리 하이틴 스타일 개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맞아 원조 원조 언제쯤 파이팅이야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 너 옛날 옛날 사람 소리 들어 자꾸 조용히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자 이렇게 하니까 형 꽃보다 아름다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얘 어떻게 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어떻게 어떻게 해 밥을 먹는게 알겠다 가자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형 저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또 오연수구에 오셨으니까 제가 동네에 이렇게 좀 한 바퀴 구경시켜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쩌면 오빠도 되게 자상하네요 동네 한 바퀴 도시죠 아 설마 둘이 오리배 타는 거 아니지? 에이 설마요 아이 하지마 어 뭐지? 카누? 어? 얘구나 얘 얘다 얘 우와 문구트가 뭐야? 이게 뭐예요? 야야야야 처음 타본다 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어머 우와 서성살처럼 생겼다 우와 로베트카자 저거 조금 야 우리도 저거 타러 가자 남자 둘이서 둘은 좀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둘이서만 몽고트를 탈 줄은 진짜 몰랐네 뭘로 가는 거야 이게 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 우와 이 밤에 이거 악영복을 타면 너무 좋겠다 우와 우와 아니 근데 남자 두 분이 저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저거는 조금 어색할 텐데 이게 어색하다 두 개 저게 뭐야 근데 90년대 때는 사실 그 낭만이 오리보트인데 오리보트 오리보트는 탔을 거 아니야 형수랑 아니 안 탔어 우리 그런 해제 안 해 그래? 어 형수 싫어해 그러고 불편해 형수가 이런 거 막 뽀뜻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 싫어해 질색해 질색해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형수 어떻게 만난 거야 형? 오 맞아 궁금해 맞아 너무 빨리 출연하셨어 처음에 CF 촬영장에서 봤지 나도 몰랐네 그거는 진짜 예뻤어 지금도 뭐 예쁘시지만 난 이제 엑스트라로 가가지고 그냥 처음 본 거는 거기서 처음 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제 형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니?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해? 오늘 만나볼 생각이 없냐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형 왜 그래? 그랬더니 장모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좋게 생각한다 그럼 어찌 보면 형수 어머님이 형을 먼저 마음에 들어 하신 거네 그렇지 어머 어머님이 아니 점 찍었구나 대박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어? 왜? 그러니까 CF 모델 한다니까 되게 이렇게 약간 양아치? 막 이런 식으로 좀 본 거예요 날라리 그래서 되게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되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도 믿어주셨고 또 그 믿음에 내가 부족하지만 좀 보답을 해 드려야겠다 만능 엔터테이너였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스타였죠 오연수 씨도 최고의 스타였고 두 분 다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네 와 이제 일찍 결혼하겠어 9자 달라가지고 네 두 분 다 그때 안 하면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내가 과연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그 타이밍 쯤에 모 기자분이 냄새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쓰겠다 그러시길래 그래요? 바로 다음날 기자들 다 불러서 결혼 발표할게요 호텔 잡아서 결혼 발표한 거예요 어머 어머 저야 사실 남자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자한테 어떤 남자와 스캔들이 난다는 거는 가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너무 선남선녀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었지 뭐 어떻게 보면 형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였던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셨구나 10년 전일? 9년 전일? 너 우리 언제? 10년 전일? 9년 전일?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어 왜 음원 하나 만들었잖아 어? 10년 전에요? 음원? 오버 더 스카이 오버 더 스카이 아 오버 더 스카이 오버 더 스카이? 이게 뭐지? 생각이 났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럼 같이 음악 작업을 해보자는 제안인 거예요? 아 그거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? 근데 너무 오래돼서 둘이 뭘 작업을 하다가 비공개된 건가요? 응 이거 더 늦기 전에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나올 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불꽃 챌린지인가요 이게? 아 음 근데 이게 결정하기 쉬운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가봐요 그렇죠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? 아 아 아 근데 이게 결정하기 쉬운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가봐요 아 아 우리가 이거부터 녹음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 진짜 머리가 아파져 그래서 원진이가 어 나 옛날 소리 안 날 수도 있는데 어 어 어 형하고 다시 예 10년 만에 오버 더 스카이 그렇죠 예전이랑 다르지 목소리가 다르니까 10년 만에? 10년 전에 뭔가 있었나봐요 네 그 공개가 되지 않은 곡이나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곡을 지금 두 분이서 같이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오버 더 스카이 하니까 바로 원진님이 바로 어 눈빛이 흐늘렸어 오버 더 스카이 아 근데 나는 뭐가 됐던 간에 우리 원진 오빠가 좀 뭐 좀 같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음 무조건 해야죠 원진이 오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뜨거웠던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그러면 응원 멘트 한 번 해주세요 저를 가수로 만들어준 오빠들 꼭 음반 내주세요 사랑해요 화이팅 자 그럼 우리 불꽃시스터즈 불씨들의 감상평 한번 들어볼까요? 감상평 자 큰일났다 넋 놓고 있었다 야 넋 놓고 있었어 아 그럼 저부터 해볼까요? 아 예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은 차인표라는 열정의 불? 와 아이디 지창여보 지창여보 뒤에 얼른 지창오빠 노래로 마치고 싶어요 I love you so much 아 이거 했네 아 이거 했네 큰일났네 뭐하지 아 이거 뭐하지 저 먼저 할까요? 응 네 오빠의 소스윗한 모습에 제 마음은 완전 부장 해제 아 좋아 잘한다 역시 핸드폰을 살렸어 아 좋은 거 다 가져갔네 씨 뭐하지 I love you so much 했지 네 제가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클라스는 영원하다 오빠가 만진 건 농구공이 아니라 어? 내 심장 아 아 아 아 아 약간 우그라던데 좋다 서둘들 너무 텄어야 하는데 겨복이 안 들어왔어